첫번째 투명 두번째 노랑 세번째 주황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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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하여 오케이 흰색이야 원래 그 상하원이 그 그 광고에 나오는 그 콩알들이잖아요 걔네 산하 그게 전부 다 콩팥이라는 말이 있더라구요 맞아요 삭삭 맞습니다 오케이 자 다시 그러면 1번이 투명 2번이 옐로우 3번이 주황 주황 영어로 뭐죠? 오렌지 내가 그 먹고 싶은 오렌지 정답은 2번 노랑 아 뺏겼다 맞나요? 맞을거에요 그게 그래 그러면 너는 게스트니까 저는 이렇게 할게요 저는 1번 하겠습니다 투명 투명은 보통 흰색이 비가 오면 젖으면 투명이 되죠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게 색소가 빠져서 오히려 투명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요? 남은건 오렌지인데 오렌지 왜냐면 저는 이 질문이 오렌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죠 함정일 수 있다 그게 함정일 수 있다 함정일 수 있지만 마지막에 떡밥으로 해서 미운 떡 하나 주는 걸 수도 있다 진짜? 투명해진다고? 산화엽 예스 산화엽 투명해진다